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렛츠킬 제프터킬러 더... 에... 에자일럼 에자일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럼 뜻은 보호시설이라는 게임... 아, 보호시설이래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잉... 어, 뭐야? 두개가 있네? 나이프모드랑 겉모드가 있네요. 둘다 한번 해볼게요. 나이프모드는 아마 칼만 쓰는거고 겉모드는 총만 쓰는건가? 오! 내가 죽일 수 있는건가? 저 살인자를... 유 캠 투 임벤스 디제인 스테이징 해프닝 에더... 에벤... 도니... 아잘람... 데어랄... 로몰... 쟤튼, 이 보호시설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살인마가 있었대요. 여덟개의 사진을... 찾아서 탈출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어쨌든, 이 보호시설에 살인마가 갑자기 있죠. 제프터킬러가 와가지고... 내가... 경찰인가? 뭐죠? 내가 경찰인건가? 차를 봤을 땐 경찰같이 나는데... 하아! 하아! 이 자동차를 정복해 또다! 하아! 아 이럴 때... 이럴 때가 아니야. 저 살인마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죽일거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지켜줘야되지? 근데 보호시설이 어디지? 바람을 느끼자. 탄탄탄탄탄... 톤? 바람이 안불어. 젠장... 이런 미친 짓... 미친 곳이라니... 아 여기다 보호시설을 찾았어요. I wonder what happening. 무슨 일이 생긴거지? 나이프는 왜 없죠? 나 나이픈데? 이 집에서 무기를 찾자고 합니다. 아 여기 무기... 여기에서 이제... 와 2층짐! 따라딴 따딴 따안! 3층짐! 따라따라 다다안! 와 이걸... 어... 설마 이 무기를 쓰는거니? 어우... 많고 많은 것 중에 이런걸 써. 좋아 갑시다. 자 열쇠 먹구요. 내려갑시다. 아우 3층짐 완전 로망인데 진짜. 좋아 내려갑시다. 그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거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겉모저 쓸걸 그랬나? 어우 무슨 피자 토핑처럼 생겼냐 저거는. 자 갑시다. 잠깐만요. 남자! 남자! 너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아 저기구나. 아 저기가 보호시설이구네. 보호시설인거네. 여기는 그냥 집이었구.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열쇠가 여기 대문 열쇠구. 그리고 이 안에 제프터킬레 8장의 사진이 있대요. 아마 그 8장의 사진이 증거물이 되려나? 그 증거물을 얻어서 제가 뭔가 해야되나봐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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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겨져있네. 열쇠! 오! 야! 굉장히 다급하게 뛰는데 되게 느려. 생각보다 되게 느린데? 어떻게 적응해줘야되는거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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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되게! 야! 약해! 어떡하지? 엄청 약한데? 오! 사람인가봐요? 계십니까! 코만 치르세요! 아우 미안합니다! 죽으, 죽으셨나요? 나 때문에 죽은거야? 살인범은 나였나? 살인범은 나였나? 자, 매니큐어를 했나 확인해봅시다. 아랫군요. 남자에요. 어? 붕댄가? 헉!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좀 안좋아보이시는데! 그럴 땐 계란 노른자가 딱이죠! 뭐하시는 분인지 통성명좀 합시다! 누구시지? 계십니까? 아, 이 분이시네. 일로 들어오십쇼! 여긴 저만의 구역이니까요. 저만의 리그죠. 들어오십쇼! 부끄럼타시나? 선빵! 선빵필승! 헉! 칼을 처음 써보시나? 왜이렇게 약하시지? 여기있는 사람들은 다 약한데? 데미지도 5밖에 안돼! 내가 25대를 맞아야 죽는거 아냐? 아니, 저 느린데고, 저 느린 칼을 어떻게 25대를 맞아.. 맞아주고 싶어도 25대는 힘들어요. 진짜 맞아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이번에 남성분이네. 점점 좀 쎄질라나? 점점 좀 쎄질라나? 아, 총모드도 해보고 싶었는데. 뭐야? 너리서 일어나는거니? 아닌가? 여기 앞에 있으신가? 계십니까? 나오신거 알거든요? 아, 또 이분이시네. 아, 또 칼 한 번밖에 없네. 아, 점점 쎄지네. 어, 야 점점 쎄진다? 오우씨야, 아우 총모드 할걸 그랬나? 점점 쎄지네? 어? 뭔가 맵이 건조해지는 얼만한 맵인데? 어? 뭐지? 아, 나도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건모.. 아, 총모드 해볼걸. 아, 총모드도 재밌었겠다. 전기초가 예쁜가? 너는 죽었다. 진짜루. 아, 맞다. 차진모으는 게임이죠? 아, 내가 지금. 살생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아, 내가 이러면 안되는데. 반대편을 가야되는데. 흠, 으앗! 젠장. 흠! 어, 잠깐만! 설마? 이걸 왼파이니! 아... 아, 씨. 아, 여기구만. 얘는! 이거 우리가 못봤었어. 자, 갑시다. 자, 열쇠를 얻었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쪽이었는데. 어디였지? 킬러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킬러가 너무 안나오는데? 이제 사람 안죽이나? 뭐라지? 맵이 되게 높네. 아마 그... 이런 곳에... 항상 그런게 있지 않나? 저거 누구지? 너 살인마니? 안녕? 도키스네? 되게 약하네? 밥 좀 먹어라! 동상인가? 어, 이런데 대부분 그런거 있는데. 폭포같은거. 아, 폭포래. 그 뭐라고 하죠? 그 우물은 아닌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아, 분수대. 분수대. 대부분 분수대가 있는데. 이런데 보면. 창틀도 잘 보고. 이런데도 잘, 사진 봅시다. 없고. 설마 나무쪽 뒤쪽에 뭐 사진 붙어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없고. 일자쪽 다 보고. 어? 뭐야. 아, 이런거 나올때면 항상 뭐가 나오던데. 사진체장. 남자! 네. 네. 이거 플레이어가 살인자를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보호시설이거든요. 여기가. 네. 보호시설에 살인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살인마들을 죽이면서 살인마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증거물. 사진 8장을 제가 얻어가야 됩니다. 제가 약간 형사같은 느낌이죠. 특수부대. 어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머리를 잘라서 접. 어우, 내가 보였어 방금. 안 볼래. 자, 꼼꼼히 꼼꼼히. 아, 깜짝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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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대만 피하면 거의. 안 맞네. 자,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아마 안쪽에는 좀 더 위험한 살인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숨으십시오. 전 지금, 남자니까요. 남자! 남자! 남, 어? 남자! 어? 무슨 비밀이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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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긴 또 살인마가 또 나올거같은데 역시나 아휴 잠깐만 기다려봐 아..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이씨.. 이 친구가 이거 내가 너보다 사거리가 길걸?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니가 너무 귀여워단다 친구 아..처..그..처음에 무기 먹은 곳에 사진이 있구나 그거는 나중에 먹으면 될거같아요 어 근데 왜 점점 아무것도 없지? 사나이! 남자! 어 잠깐 왜 피가 나오지? 뭐지? 지금까지 내가 봤던 마네킹들은 다 시체인가? 마네킹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왜 없지? 가자 없는거 같애 그냥 가는건가 여기는? 뭐야 뭐야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어..사람 겁주고있어 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마 그 여자..살인마인거 같은데? 다섯장 다섯장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곱장까지만 모으면 되는 들어와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빙글빙글 좋아요 여섯장 헉 어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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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한 녀석 아 이런데 없고 이런데 없고 맞네 일곱장이 맞나봐 거기에 있네 난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여기에 있을법 한데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도 못 먹은 것도 있고 여기서 되게 이상한 소리로 났었는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소리로 났었는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소리로 났었는데 안쪽에도 없어 안쪽에도 없어 이거였구나 고 투 더 어 돌아가래요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좋아요 이제 자동차로 돌아가라는건가? 우와 노래 준비 좀 많이 했나보다 들어와 들어와 끝이야? 오호 오 넌 좀 버틴다? 오오 재밌었어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그 친구야 파이팅 조금만 더 로그 라이크 제프터 킬러 이즈 레드 하나 더 Again in next chapter 아마 이 제프터킬러가 빨간색이라는건 아마 제프터킬러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그 피의 색깔이겠죠?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렸습니다 찬양하십쇼 저를 전 짱이에요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챕터2,3도 있으니까 다음번 챕터도 한번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재밌겠습니다 뿅! 엉 건담에 건담이 말을 건담 으하하하하 완벽한 타이밍 빳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